그렇다면 국내로 밀수되는 보따리상 중국 마늘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보따리상이 많이 목격된다는 인천항을 찾았습니다. 우선 직원에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편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은 위예요. 위예요? 여행하는 사다 오시고 상인만 남아요. 상인이요? 보따리상이요? 보따리상이요? 잠시 후 직원의 말대로 카트 가득 소화물을 실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짐을 실었는지 끌고 가다가 떨어뜨리기 일쑤. 바로 중국에서 건너온 따위공 보따리상인들입니다. 우리는 급히 보따리상의 뒤를 따라 여객터미널 밖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장면. 바로 앞 공터에서 몇 명인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보따리상들이 들고 온 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항구인지 벼룩시장인지 당최 구분이 안 갑니다. 과연 이곳에 중국산 마늘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의심스런 상자를 운반 중인 한 남자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장님, 마늘만 따로 파세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어머니, 혹시 마늘만 따로 파세요? 마늘은 팔지 않는다는 보따리상들. 정말 마늘은 없는 걸까? 사장님, 마늘만 따로 파세요? 미리 계약된 거나 봐요. 미리 계약된 사람만이 보따리상 마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늦은 밤까지 기다려 어렵사리 중간 유통상을 만났습니다. 전쟁이에요? 잘 늦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일제용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상상도 하고. 아, 사장님이. 중간 유통상을 따라간 곳은 수화물 탑승장. 낮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보따리상들이 중국에서 들고 짐들을 정리 중입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은 몇 명이란다. 왜 이렇게 많아요? 아, 한 명, 한 70명. 한 명, 한 10, 10명 왔어요? 보따리상들이 가지고 온 포대와 상자들을 살펴보니 우리가 즐겨 먹는 농산물이 가득합니다. 뭐 이렇게, 콩. 와, 깡콩도 있네. 상자 안을 열어보니 중국 깐 마늘이 포장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마늘. 개인 소비품으로 두려워 아무런 검역도 받지 않은 채 한국 상인에게 불법 판매될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시장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300명이 이런 거 하나씩 다 갖고 오면 그럼 일주일에 이게 1,000개 들어오네요. 이게 또 한국아 하나가 아니잖아요. 한국마다 들어오면 물량이 엄청나겠네. 한국마다 보따리상이 이렇게 들끓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정식 수입할 경우 360%의 관세가 붙지만 보따리상은 개인 소비품으로 속여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보따리상으로 갖고 들어오고 관세 부분을 자기들이 나가먹을 수가 있잖아요. 은가의 360%를. 예를 들어 진짜 중국사람 남들이 1,000원짜리를 하치면 정상적으로 갖고 들어오면 국내 들어오면 그게 4,600원에 대한 번전이에요. 그럼 4,600원짜리 갖고 들어와서 5,000원 팔면 4,400원이 남고 보따리상이라고 하면 1,000원이야 관세를 안 보니까 1,000원짜리 갖고 와서 5,000원 팔면 4,000원이 남잖아. 그럼 너무 3살만 어린 애들이라도 수입하면 관세가 안 된다고 뜨겠죠? 그러니까 건물금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건물금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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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